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배드민턴을 치며 제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먼저 질문, 이 차트는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새벽 조깅 시의 혈당 변화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리는 거리와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이 하락하고 있죠. 그럼 질문, 조깅 후 곧바로 실시한 1시간 가량의 배드민턴 후에는 혈당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혈당이 더 내려갔을까요? 이 실험은 일주일간 매일 조깅 후에 배드민턴을 치며 혈당 수치를 측정한 결과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 날짜별 혈당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각 날짜의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서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1일차, 새로운 시작, 배드민턴과 혈당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배드민턴을 치며 제 혈당 변화를 관찰할 거예요. 첫날의 기록을 함께 보시죠. 조깅 후 혈당은 88, 배드민턴 시작 시 114, 종료 시 115였습니다. 운동 후 혈당 상승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내일 또 만나요. 2일차, 운동의 효과, 혈당 변화의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한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조깅 후 혈당은 9식, 배드민턴 시작 시 110, 종료 시 109였어요. 어제보다 종료 시 혈당이 조금 낮아졌네요. 이런 변화가 계속될까요? 3일차, 변화의 조짐, 배드민턴과 혈당의 상관관계. 이제 3일째입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오늘의 혈당은 조깅 후 85, 배드민턴 시작 시 113, 종료 시 109였습니다.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아요.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봅니다. 4일차, 안정적인 추세, 혈당과 운동의 균형. 4일째의 기록을 공유하겠습니다. 혈당이 어떻게 변할까요? 조깅 후 혈당 83, 배드민턴 시작 시 94, 종료 시 99였어요. 혈당 수치가 점점 더 안정되는 듯합니다. 운동의 효과일까요? 5일차, 건강한 변화, 운동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 일주일 중 다섯 번째 날입니다. 혈당 변화가 궁금하시죠? 오늘의 수치는 조깅 후 78, 배드민턴 시작 시 88, 종료 시 92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요. 운동의 힘인가 봅니다. 6일차, 일주일의 마무리. 배드민턴과 혈당의 확실한 변화. 벌써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기록을 함께 볼까요? 마지막 날의 혈당은 조깅 후 77, 배드민턴 시작 시 80, 종료 시 93이었어요. 이번 주 동안의 운동이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의 배드민턴 체험과 혈당 변화의 의미. 여러분, 이제 일주일간의 배드민턴 체험과 그로 인한 혈당 변화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평균 혈당 변화. 일주일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살펴보면 조깅을 한 후에 평균 혈당은 83.5였습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할 때의 평균 혈당은 99.8, 종료 시에는 104.5였어요. 조깅 마치고 바로 물 205, 20매리만. 마시고 배드민턴 장에 걸어가서 1시간 동안 배드민턴 치며 물 20매리만 마셨는데 왜 혈당은 상승하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혈당 상승 가능성에 관한 질문. 활동적인 운동의 영향. 여러분, 활동적인 운동인 배드민턴이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2. 음료수 섭취와 혈당, 조깅 후에 마신 물 250ml가 혈당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 이외의 음료수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 신체가 운동 중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당이 상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내가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건가요? 4. 운동 강도와 지속시간, 배드민턴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에서는 어떠셨나요? 운동 효과 분석. 어떠한 결론을 내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첫 3일에 비해 마지막 3일의 혈당값이 더 안정적인데요. 이는 제가 운동을 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저의 몸에 적응되어 가는 과정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값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매일 이러한 패턴으로 운동을 하니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 새벽 조깅을 마치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혈당은 올라가는 것이며 연이어 배드민턴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친구나 지인분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우리 이루마 도리에게 소중한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